좋은 아침입니다 Guten Tag 좋은 오후예요 좋은 오후예요 Guten Abend 좋은 저녁이에요 Guten Nacht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Wie geht es dir? 잘 지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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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요. 나중에 봐요. 나중에 뵈요. Und Ihnen?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nicht viel.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ich habe viel zu tun gehabt.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Freut mich.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일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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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조심하세요.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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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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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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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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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랫어로 할 수 있어요? 아랫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nur ein bisschen.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이렇게us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Noemi seguir 잘 못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Ich verstehe.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Ich verstehe nicht.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Könnten Sie das bitte wiederholen?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Können Sie bitte etwas langsamer sprechen?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Was ist das hier?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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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 ich bin zu Hause 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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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tribunal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ich bin leerer 선생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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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bin student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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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möchte englisch lernen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würden sie mir bitte helfen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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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도와드릴까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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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e viel kostet das?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Wie heißen Sie?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Wie heißt du?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ich komme aus Spanien.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출신이에요. wo wohnen Sie? wo wohnst du? wo wohnst du? wo wohnst du? wo wohnst du?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2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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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어요? 돈 있어요? 2시에요 돈 있어요? 4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30살이에요 몇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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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Prost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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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축하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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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0 0 0 1 1 2 3 3 4 4 5 5 7 7 7 8 8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3 14 15 16 12 12 13 15 15 17 18 18 18 19 20 20 20 20 20 20 21 22 22 23 22 23 24 24 25 25 25 25 22 22 25 25 24 25 25 25 25 26 26 27 27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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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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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te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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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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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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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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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kannst du das erklären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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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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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은 수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 단어를 miten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מו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좋은 마사업자ور으로 오ستISSOTOPER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Jason Seker Quelle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mir ist kalt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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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 geht's gut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ich bin müde 피곤해요 ich bin traurig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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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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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드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지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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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잘 지냈ạn 저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저는 잘 지내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잘 지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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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später.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봄요. 나중에 봄요. 나중에 봄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별로 없어요. 별일 없어요. 잘 지내요. 엄청 바쁘게 지내요. 엄청 바쁘게 지내요. 엄청 바쁘게 지내요. 엄청 바쁘게 지내요. 점이 일어났을 culturen. génér어를 보면서лом해요. 다시 bacterial clic Golden 2022. 내일 두개계로 Dir논라? illy지 relating bang أن 잘 지내요. 내일 뵈요 내일 뵈요 내일 뵈요 맥스 굿 옴조심하세요 야? 네 네 네 네 나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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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마도요 아마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빌드쇼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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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Entschuldigung, wie spät ist es bitte? Entschuldigung, wie spät ist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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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tut mir leid.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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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n problem.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Das macht nichts.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Sprichst du arabisch? Arab어를 할 수 있어요? Arab어를 할 수 있어요? Arab어를 할 수 있어요? Sprechen Sie englisch?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nur ein bisschen nicht. Ich spreche kein Deutsch.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독일어를 못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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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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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번 nachdenken captain 더 천천히 말해줄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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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독일어로 안녕은 어떻게 말해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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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정확히 얘기할 때 선생사장 선생문안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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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möchte Englisch lernen.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Können Sie mir helfen?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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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einen Augenblick, bitte.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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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e viel kostet das?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야? My name is John 제 이름은 John이에요 제 이름은 John이에요 제 이름은 John이에요 저는 John이에요 저는 John이에요 저는 John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국적이 어디예요? Ich komme aus den USA.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Ich komme aus Spanien. Spanien 출신이에요. Spanien 출신이에요. Spanien 출신이에요. Wo wohnen Sie?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Wo wohnst du?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Ich wohne in Spanien. 스페인에 살고 있어요. Spanien에 살고 있어요. Spanien에 살고 있어요. Ich bin in Berlin geboren.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Ich bin in Deutschland aufgewachsen.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몇 시에요? 2시에요? 2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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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t du Geld? 돈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이에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Wie ist Ihre Telefonnummer?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herzlichen Glückwunsch zum Geburtstag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Prost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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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축하해요 축하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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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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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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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8 8 8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2 13 14 14 15 16 11 12 15 15 15 15 16 16 16 16 17 18 19 19 15 15 16 15 15 16 16 16 18 17 19 19 19 19 20 19 20 20 20 20 20 20 20 20 20 23 22 21 22 22 24 일요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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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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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immons 일정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Bloss어요 동물의 일정이에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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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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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오셨나요? 여기 왜 오셨나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ich bin auf Geschäftsreise. 사업차 방문했어요. 사업차 방문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저가 와요. 여기 그렇죠. 여기 killer Nue이에 정말 더 nightmare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비가 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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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어때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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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 ist kalt 추워요 추워요 ich bin müde 피곤해요 ich bin traurig 행복해요 행복해요 목말라요 목말라요 Möchtest du etwas essen? 뭐 좀 드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was möchtest du trinken?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sonst noch etwas?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Das ist alles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하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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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오후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저녁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auSiet 저는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agency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bis später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나중에 뵈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어때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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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중에 뵈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옴 조심하세요 야? 네 네 네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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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아마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몇 시인가요? 실례합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라버를 할 수 있어요 아라버를 할 수 있어요? 아라버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nur ein bisschen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이요 나는 안 가르치어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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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요 I don't know I don't know Have you understood that? I understand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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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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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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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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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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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길을 잃uries How much do you toilet?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제 이름은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저는 존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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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에요. ich komme aus Spanien.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 출신이에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아?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몇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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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어요? 몇 시에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몇 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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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돼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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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Herzlichen Glückwunsch zum Geburtstag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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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맛있게 하세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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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롤 영 영 영 eins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삼 오 오 오 오 오 삼 삼 육 육 육 육 육 육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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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der Montag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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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Dienstag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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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Mittwoch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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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Donnerstag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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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Freitag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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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Samstag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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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der Sonntag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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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te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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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stern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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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gen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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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 해요 이제 가야 해요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이에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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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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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설명해 줄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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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동물의 일종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하루만 머무를 거예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언제 떠나나요? ich gehe morgen wieder. 내일 떠나나요.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Warum sind Sie hier? Warum sind Sie hier? Warum sind Sie hier, um Urlaub zu machen?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휴가차 방문했어요. ich bin auf Geschäftsreise. 사업차 방문했어요. 사업차 방문했어요. 사업차 방문했어요. hier ist meine Visitenkarte.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Ich mag das Wetter.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Ich mag die Leute.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Ich mag das Essen.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제 weather going to be Yen. 오늘 날씨는 어때요? 오늘 날씨는 어때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추워요. 추워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더워요. 더워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올 거예요. 몸이 안 좋아요. 비가 올 거예요.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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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올 거예요.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Mir geht's gut.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Ich bin müde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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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bin traurig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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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bin glücklich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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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bin durstig 목말라요 목말라요 Möchtest du etwas essen? Was möchtest du trinken? Mö ba'll you do Mö ma'sillē요? Mö ma'sillē요? Mö ma'illē요? Mö ma'sillē provocative 다른 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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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